자, 그리고 이번은 갑자기 쭈더미노에 시작하네 띄오다시 띄오다시? 띄오오 오케이, 이것도 별로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오오오오 고민 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m stuck a mark EXO成员 D.O.두진社 近期推出第三章 미니專輯 他也登上 IU的網路節目 分享專輯創作理念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한 제목인가요?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점점 점점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좀 큰 앨범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이란 키워드로 가사를 좀 맞춰서 듣는 분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위안을 얻으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팔레트를 또 나오고 싶으셨던 이유가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은 씨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 정말요? 네, 큰,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거의 인생곡 중에 하나가 경수 씨 노래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어떤 곡일까요? 어떤 곡일까요? 괜찮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평상시에 어떤 음악 들으세요? 아유의 무릎 아, 진짜 아, 정말? 노래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최근 플레이리스트에는 지은 씨 노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도 듣고 그냥 흘려서 조금 들었던 노래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 팔레트에 나오는 계기로 지은 씨 노래를 진짜 다 들어봤거든요 정말요? 근데 좋은 노래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요? 而近期才刚开设 官方粉丝俱乐部的 도깅秀 特別來徵求 아유粉丝 曆称的意見 没想到 아유 可是 由 베어 라이 还为此 整晚没睡呢 없다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는 게 어때요? 라는 아이디어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고민을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몇 가지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아홉 가지 정도 추렸거든요 일단 되게 쉬운 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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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두 두 나랑 두 나랑 디오 우리 나랑 팬분들 입장에서는 나 그리고 디오 나두 나두를 하나 생각했고요 나두 별로다 자 이번은 갑자기 쭉 썸이 넘어 띠오다시 띠오다시 띠오 도 디오가 두 도경수의 도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별로고 나도 나도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귀여운 버전인데 경수씨가 눈이 되게 맑고 그 눈빛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띠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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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공경수의 도가 두 개 띠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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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교림이가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먼저 꺼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까? 좀 별로인 거 같아가지고 지금 띠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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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팬클럽 창단식을 해 팬미팅을 그럼 거기서 다 같이 인사를 차렷 대신에 띠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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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내 기억들을 내 기억은 쪽 사랑이 내게 입 맞춰 Oh love, friends of love Friends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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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Friends of love, love, love